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나무랍니다. 아니 표를 스스로 쳐넣는 장면을 반드시 공박사님 찾아내서 가져오셔야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져오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기기술인 날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지적된 내용들은 다음번 선거에서는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한 보조수단들이 다 개발되고 표를 쑤셔 넣는 방법에서 이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오그노 클린성 그 신민행동의 대표가 아주 좋은 그런 관찰기를 이용하셨네요.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함 무결승에 대한 체인 오버 카스티디 입장에서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전체 단계와 과정의 부정의 소지가 어디 있는지 추정 분석이 되면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고 별로 제가 흥미를 못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선거의 최종 결과물은 득표수에 있는 겁니다. 득표수에. 득표수를 조작하고 득표수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100표를 더해 줬는데 4박 5일 사이에 100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80표만 집어넣을 수 있고 못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결정적인 것은 아닌 거죠. 결정적인 것은 득표수를 조작해놓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나머지 물리적인 점검물들은 시간이 감히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형상보건 투표용지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숫자는 불가역적이지 않습니까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당신들 득표수 조작했지 당신들 동작의뢰 나경훈 후보 경쟁자인 류삼령후보와 함께 1만 4천표 투입했지 이렇게 하면 아휴 덜 켰다 숫자를 그때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역적인 겁니다. 이미 끝나가지고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물리적 점검물들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법원에 투표함을 막 내기 전에 투표함 전체를 다 통과를 해가지고 가짜 투표를 채워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물리적 점검물들은 항상 변조가 가능한 거죠. 2020년 4.15 총선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대부분에 보관되고 있던 배춘잎 사전투표자 위조된 정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표수셔받기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런 내용을 오근호 대표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선거 밑장 빼기 기술 별것 아니었다. 표를 쑤셔 넣는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를 쑤셔 넣는 기술이 뭐 별게 있겠으면 어차피 통 열고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옥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관인을 돌려보내고 투표함 뚜껑을 다시 열고 다져넣고 쑤셔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 대표가 4월 10일 총선을 보면서 그냥 내린 결론은 투표 끝나고 참관인 돌려보내고 바로 투표함 뚜껑을 열고 투표함 뚜껑을 열 때 여러분들 행랑식 투표함 이기 때문에 이 투표 봉인지가 크게 의미가 없지만 봉인지를 띄기 싫으면 이 옆에 좌우 양측에 있는 여러분들 좌우 양측에 있는 이 키가 있습니다. 이 좌우 양측에 키만 딱 빼버리게 되면 그냥 홀라당 여러분들 벗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닫고 그다음 또 키를 염면 되는 겁니다. 투표함 뚜껑을 다시 열고 그리고 그냥 쑤셔 넣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는.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적시 1일에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은 경찰 개입을 막았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지와 양심의 문제지 증거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한 번 더 사전투표 종료 이후에 행랑식 투표함 좌우 양쪽의 키만 빼면 봉인지가 붙은 상태로 바로 뚜껑이 분리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키만 빼버리면. 당일 투표 종료 이후에 참관인을 돌려보내고 다시 개함하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어도 개표소에서 개표 즉시 폐기됩니다. 참관인을 돌려보내고 아주 짧은 시간에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네. 당일 투표 종료 이후에 참관인을 돌려보내고 다시 개함하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어도 개표소에서 개표 즉시 폐기됩니다. 사전투표 종료 이후에 자료 양쪽의 키만 빼면 봉인지가 붙은 상태로 행랑식 투표함을 홀글라당 열고 표를 쑤셔 넣을 수 있습니다. 행랑식 사전투표함 양쪽의 키를 뗀 다음 다량의 관내 사전투표지를 너무 많이 쑤셔 넣어서 단단한 바위 덩어처럼 불어난 상태의 사전투표함 오근호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여기다 표를 너무나 많이 쑤셔 넣고 이러면서 다져 가지고 그냥 배가 빨록 나와 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 이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투표 행랑식 투표함을 이 출연한 겁니다. 단단한 너무 많이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단단한 바위 덩어리처럼 불어난 상태에 뚱뚱하게 된 건 이게 천이니까 이러면 부풀어 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저기서 어떻게 꺼냈을까 꺼낸 다음에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 범죄 선거를 요약하며 더 세련되고 더 빨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투박하게 빳빳한 투표지를 쏟아내지 않았고 적당하게 접었고 매우 짧은 시간 투표지를 이동하여 다져 넣고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계속 이렇게 밝혀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혁신을 한 거죠. 사전선거 밑장 빼기 기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서 놀라울 지경이다. 개한부에서는 여지없이 이상한 장면을 만든다. 사전투표 자료가 플라스틱 투표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에 있었고 너무 표를 집어넣어서 다져서 바위 덩어리가 되어서 한 번에 나오지도 않았다. 막 쑤셔 넣은 거죠. 그냥 뭡니까 표를. 사전투표하면 투표인이 투표지로 가득 차면 발로 다져 놓고 가는가 어떻게 입구까지 가득 채워놓고 심지어 다져 놓게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일본말로 이 바위까지 채운 거네. 그냥 막 집어넣고 막 쑤셔 넣어 가지고 이런 거는 현장에 있는 분만이 정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오근호 대표의 여러분들 정언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전투표 자료가 플라스틱 투표함에 나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고 너무 다져 넣어 가지고 바위 덩어리가 되어서 한 번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뒤늦게 9시 30분에 도착한 당일 투표함 하나에서 의문이 풀렸다. 봉인지 한쪽은 뜯겨 있고 한쪽은 접혀 있었다. 한쪽만 뜯고 한쪽으로 뚜껑을 열어젖힌 것이다. 표를 쑤셔 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이 정확하게 힌지 부분만 접혀 자극은 남긴 것이다. 이 투표함은 80대 여성 참관인이 자신들이 옮기다 봉인지가 훼손되었다고 변명했지만 거짓말이 금방 들떡났다. 너무 무거운 것이다. 또한 참관인이 투표함을 들고 옮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시작하니 금방 말을 바꿨다. 심지어 이 투표함은 투표록 수류가 미비해서 투표관리관이 다시 가지러 갔다고 변명을 했으나 고쳐서는 과정을 빼먹어 다시 작성하러 간 것이다. 이 두 80대 여성 참관인은 봉인지 훼손으로 투표관리관이 제공하는 10만 원 남짓 돈을 받지 못할까 절절매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 투표함은 1.12에 고발되어 현장 보존되다가 선관위 위원장이 투표소에 무단 반입하여 판사겠죠. 판사 부장판사랄 겁니다. 개표하고 투표관리관으로 보이는 남성은 80대 여성 두 사람을 태우고 신속히 개표에서 사라지며 끝이 났다. 선거범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50분 사전투표함이 다시 개함되고 다지지는 50분이었고 당일 투표소는 투표가 끝나고 참관을 내보내고 출발 5분 전 다시 개함하고 쑤셔넣고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었다. 나라를 망치는 선거를 망치는 50분과 5분이다. 거의 무법천지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표를 쑤셔넣는가라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온 옥 대표가 굉장히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을 또 미디어 에이에서 한번 방송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참 제가 노력을 하지만 어떤 데 보면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사전투표함 선관위에서 개표소까지 50분 당일 투표함 출발 5분 전 개함하고 쑤셔넣고 다시 닫는 데 걸린 시간이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